선생님 보고싶어요 혜흥 아니 근데 혜흥 이런거는 아프리카 보는 사람들 막 익숙한거지 일반인들이 들어오면은 식겁할거 같은데? 그게 뭐에요? 혜흥 좀 혜흥 하하학 혜흥 하타태킥 칙칙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면 되나요? 네 지금 옆에 두시고 여기 앉으시면 네 색상 먼저 가죽 색상 만들어보시고요 네 디자인은 요렇게 시작 이거 먼저 만들게요 그럼요 색상 먼저 만들게요 얘가 얘랑 같은 색상 뭔 색깔 할까? 빨리 기다리시잖아 빨리 기다리시잖아 이걸로 해주세요 이걸로 해주세요 이거 대고 하나 만들어줄거에요 하나씩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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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자르기가 어렵다 생각보다 진짜 두께가 있어요 밀려서 이거 선물하려고 만들고 있어 직접 만든 선물 그런거 있잖아 그거 원래 가죽이 손이 많이 가는거에요 아무래도 생각보다 해보시면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거 싶으실거에요 나는 한 30분에서 1시간정도 이상 하실거에요 네 2시간정도 이상 정석이 많이 들어가서 잘못 선택한거 같아요 손째로 아예 없으시네요 어때요? 네 손님한테 단골 멘트 아니시죠? 아예 말 안해요 하하하 네스님 별풍선 135개 감사합니다 해킹 선생님 저 강예빈 닮았나요? 저 강예빈 닮았냐고 물어보세요 하하하 이상하게 선생님한테 말좀 걸거에요 선생님 댄스 한번 보십시오 선생님 댄스 한번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서울빈 요구도 있었는데 요구도 뺏어 오케이 아 저 친구 똥손인데 지갑 잘 나오면 선생님은 정말 장인이십니다 똥손이 뭐에요? 똥손이 뭐에요? 똥손 안 왔어요 똥손이 뭐에요? 그래서 이 분을 제일 좋아해 보시죠 얀마 대충대충 하지 말고 꼼꼼하게 하란 말이야 선생님 목소리가 이쁘세요 진짜 맛있는데 우와 열을 올려서 찍는거에요? 열을 올려서요? 네 오 깔끔해 깔끔해지셨어 실색상 실색상 무슨 색상 하지? 빨간 실이 명실인가? 뭔가 색깔 그런 의미가 없는데 이걸로 할게 네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선생님 보고싶어요 해응 아니 근데 해응 이런거는 아프리카 보는 사람들 막 익숙한거지 일반인들이 들으면 식겁할거 같은데? 왜? 해응 좀 뭐라야되지? 생각좀 해줘 얘들아 뭐라야돼? 해응 사각 해응 하타태킥 칙칙쿠쿠 아니아니 안되는게 좋을거같아요 구멍 사이로 잘 넣으시네요 작을텐데 구멍이 작아요 저런 식구금 드립 막 치면서 선생님 안부무는건 왜 안되냐 식구금 드립 안했어 이거 다 만든거에요? 네 이렇게 만들었어 잘했지 이거 여기 LSM 이거 오빠 이름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 이게 또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었어 NLSM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끝 끝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